안녕하세요.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인사드립니다. 소리쟁이, 소리쟁이 이름도 참 특별하죠? 왜 소리쟁이라고 했을까요? 바람이 불면 막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소리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. 소리쟁이가 그렇게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. 놀라운 효능이 있어요. 그런데 바로 우리 집 뒤에 이렇게 잣나무 밑에가 많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 먹었는데 그걸 배우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것이 꼭 소리쟁이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캐로 가가지고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아 맞아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. 그래갖고 실시간으로 제가 이거를 올렸습니다. 그랬더니 아 다 소리쟁이라고 된장국 끓여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다고 시금치 된장국처럼 아주 맛있다고 그래서 된장국을 끓이고 무침을 해봤습니다. 아 그랬더니 그 맛이 어떤 맛이었을까요? 아 지금 제가 막 캐먹고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어젯밤에 식초물에 30분 담궜다가 아침에 맹물로 씻어서 밤새 담궈놨다가 아침에 했어요. 자 여기 보세요. 제가 저런 뿌리까지 한번 캐보려고 저 우리 남편한테 저걸 달라고 그랬어요. 남편이 같이 가자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래갖고 혼자 갔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걸로 캐는데 아 뿌리가 엄청 커요. 저게 몇 년 된 거거든요. 해년마다 엄청 많이 나거든요. 저렇게 적은 거는 제가 칼로 하고 하다가 저거 뿌리를 캘려다가 도저히 못 캐겠어요. 그걸로 아주 삽으로 하던가 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파리만 칼로 잘라가지고 왔는데 저렇게 아주 부드럽고 연해요. 지금이 적기예요. 된장국, 나물 무치는 채 적기 아주 부드럽게 생겼어요. 근데 겉에가 저렇게 꼬불꼬불 약간 생겨서 민자로 된 것 같았었거든요. 제가 볼 때는. 그런데 저것도 다 소리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요거는 꼬불꼬불 안 한 것도 있죠. 저거는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제가 혼동이 돼가지고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민들레도 약간 틀린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도 다 민들레듯이 소리쟁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씻고 갖고 식초물에 한 30분 담궈서 식초 한 소주잔으로 반컵 정도 해가지고 담궈가지고 깨끗이 헹궈서 하루 저녁 담궜습니다. 왜냐하면 중금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담궈서 아침에 이제 부지런히 준비해서 끓는 물에 데쳐서 이제 국을 끓이는 거는 그냥 안 데치고 해야죠. 이거 이제 썰어서 된장국을 합니다. 너무 기르니까 짜금은 안 썰어서 길게 해도 되는데 저는 뜬 물이 없으니까 육수를 저렇게 합니다. 천연조미로 제가 만든 거 하고 된장만 넣고 해도 아주 맛있거든요. 이렇게 된장을 거르지 말고 저는 그대로 합니다. 왜냐하면 그대로 해야 더 좋아요. 저렇게 썰어가지고 이제 너무 기르니까 근데요 커도 굉장히 연해요. 저기가 거름기가 아주 많더라고요. 땅이 그래서 썰어가지고 팔팔 끓으면 저렇게 끓으면 넣어가지고 아주 쉬워요. 여러가지 양념이 필요 없어요. 된장을 들어가면 이 된장하고 양파만 넣거든요. 마늘 절대 넣지 마세요. 마늘을 넣으면 영양이 파괴된대요. 된장국이 그래서 마늘 넣지 마시고 양파를 한 반개 정도 넣고 그리고 간 맞추면 돼요.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한 2개 넣으면 더 좋아요. 근데 제가 꺼내놓고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잊어먹은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데쳐서 데쳐서 소금 한 스푼 넣고 1분 정도 데쳐서 이제 무침을 할 거예요. 자 무침을 할 건데 이거를 딱 데치면은요. 신기해. 저렇게 노래지는 거예요. 오래 안 데쳤는데 그런데 그런데 쓴박이를 제가 거기서 하나 캐서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. 보세요. 쓴박이가 약 쓴박이는 노랗지가 않죠. 파랗죠. 저렇게 근데 소리쟁이는 노래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데쳤는데 원래 이제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끓는 물에다 바로 넣어서 조금만 넣어서 건지면은 어쩔지 몰라도 한 1분 정도 저는 이제 데쳤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꼭 짜가지고 찬물에 헹궈서 꼭 짜가지고 하루 저녁 하룻밤 담궜어요. 꼭 짠 게 아니라 씻어서 담궈서 헹궈서 아침에 꼭 짜가지고 묻혔어 묻혔는데 묻힐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게 짜서 된장하고 양파만 넣고 합니다. 마늘 넣지 마세요. 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. 그런데 영양이 파괴가 되니까 여러분 건강에 기왕이면 좋으라고 먹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저렇게 여기에는 청량고추 냉동실에 있는 거 그냥 사 놓은 것도 어제 사 놓은 것도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걸로 그냥 제가 막 했어요. 오늘 막 바빠가지고 저기다가 다시다를 티슬리 한 스푼으로 깨끼로 한 스푼 정도 조금만 넣어요. 그러면 맛이 너무너무 더 좋거든요. 안 넣어도 맛이 있어요. 그런데 저거를 조금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들기름을 한 작은 스푼 정도 넣어서 묻혀서 먹습니다. 제가 두 번 묻힐 거 이렇게 한 번 묻힐 건 냉겨놨거든요. 그리고 한 접시 분량만 묻혔어요. 제가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그런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이거 이제 먹으면 한 번 더 묻혀 먹을 거예요. 여러분 진짜 맛 괜찮아요. 그리고 국이 소리쟁이 된장국이 시금치 국 진짜 구독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시금치 국 하고 비슷하다고 아주 부드럽고 정말 맛이 괜찮아요. 새콤한 맛은 0.1ml 정도 납니다. 건강에 아주 좋아요.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염증도 제거해주고 다음에 효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공부해 갖고 올려드릴게요.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 여러분 김정옥 엘빙건강TV 와 함께 항상 웃으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살자고요. 아셨죠?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웃으면서 살아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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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된장국 먹으니까 제가 삼삼 먹여서 한 대접을 다 먹었어요. 밥은 한 숟갈 퍼가지고 하하하하 나물도 삼삼 먹여서 좀 넉넉하게 먹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제가 이제 민들레 김치하고도 같이 이제 개운하게 같이 한 번씩 먹으니까 더욱더 맛이 좋죠. 민들레 김치 김치도 먹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